조상전화 목요일의 종목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K 하이닉스요. 하이닉스 갖고 계세요. 매 숟가락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7만 2천 원? 9%예요. 아, 비중이 9%요? 그래도 수익 중이시네요, 시청자님? 네, 근데 4월 한 20일 한 요맘때 유아진 과장님이 상담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비중 확대를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조정받으면 하라고 했는데 20만 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내일이라도 팔고 아까 말한 한미반도체나 삼성전자로 갈아탈까 고민이 좀 되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를 가져간다 하면 긍정 들어주시고요. 한미반도체를 가져가야 한다 하면 부정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의견이 나뉘어졌네요, 이번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과장에 한미반도체를 두고 가야 한다라는 건데 SK 하이닉스 팔고 한미반도체로 옮길까요? 살짝 근데 좀 질문이 애매할 수 있는 게 SK 하이닉스가 가게 되면 한미반도체도 같이 갈 수 있는 구조라서. 왜냐하면 주요 고객사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만큼 오히려 TC 본드 장비는 하이닉스 비중이 2000억 이상이 나오고 있고 마이크로는 기각해봐야 200억 정도인데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차트 최근의 추이를 보면 이게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주가가 빠졌던 시기가 결국에는 엔비디아 쪽의 컬테스트가 승인이 이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다는 측면에서 주가가 오히려 반대로 갔고 SK 하이닉스가 올라갔다는 측면인데 어차피 지금 8단에서는 하이닉스가 이미 우위를 점했고 결국은 이제는 12단, 16단 반도체 내에서 누가 이기냐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3월 19일쯤에 그때 엔비디아 관련 행사가 있었을 때 젠순왕 회장에서도 삼성전자 관련 사인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삼성전자가 올라왔고 그리고 HB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비중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었죠. 그리고 그때 4월 20일쯤에는 결국 이쪽 시장에서 만약에 삼성전자의 생각보다 엔비디아 쪽의 수요율이 안 나온다는 측면이 나오게 되면 결국 SK 하이닉스에서 결국에는 그 시장을 가져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적인 측면에서 SK 하이닉스가 크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회사 손명섭 애널리 같은 경우도 목표가가 19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삼성전자가 여기서 만약에 컬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또 반대 추이로 주가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아까 그 질문이 아니라 그러면 긍정이냐 부정이냐 SK 하이닉스를 들었다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중립을 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이 이슈가 결국에는 어디로 바뀌었는지가 나올 때까지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간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결국은 엔비디아 쪽에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12단과 16단 반도체에 결국에 이쪽 시장이 들어오게 되면 왜냐하면 샘플 공급 자체가 삼성전자가 빨랐고 SK 하이닉스가 조금 뒤처진 감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결국 스펙업된 반도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잡을 수 있었는데 결국 엔비디아에서 컬테스터가 승인 거절이 나왔으면 결국에는 SK 하이닉스가 이쪽 시장까지 접어먹는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SK 하이닉스가 그러면 22만 원, 25만 원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5월과 6월 간의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고 있는데 어차피 2분기 실적은 렌트 쪽에 대한 수익은 개선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좋아질 수는 있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4분기, 1분기처럼 흑자 전환했던 것처럼 주가가 확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HBM 시장에서 지금 엔비디아 바를 누가 가져가느냐 승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로에 서 있다라고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미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잘 된다? 그럼 삼성전자도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새로운 고객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좋은 거고 만약에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HBM4도 그렇고 이제 3, 16단도 마찬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또 한 번 TC 본도 장비를 지금 수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 틈새 시장에서 오히려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미랑 하이닉스는 좀 동행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정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자님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랄게요. 저희 하이닉스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유한량의 82,000원의 10%입니다. 그때 고점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그래가 많이 올라왔고 시청자님들이 좋다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 하셨는데 어제 갑자기 한 7,000원 정도가 확 빠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 여쭤보고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몰라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저께 좀 밑고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긴 했는데 오늘 또 추가적인 하락이 있어서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다 긍정이네요. 네, 그럼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시장이 지금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었는데 지금 뭐 HAB에 대한 개별 이슈도 있었고 큐라클이라는 종목의 개별 이슈도 있고 좀 안 좋은 개별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스코에 대한 모멘텀 일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도 섹터가 반도체였는데 과연 시장의 주도 섹터 반도체가 이제 엔비디아가 혹시라도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그 후발 주도 섹터는 바이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전력적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다 보니 관련해서 바이오 종목들이 살짝 흐름이 좀 둔화가 된 부분은 있지만 여전히 좀 보셔도 된다라는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한양행은 지금 8월에 FDA에 대한 승인 일정이 있습니다. 레이저티닙에 대한 일정이 있는데 병용 투여 약물인 이제 아미반타맡은 이미 미국에서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레이저티닙도 국내에서 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사실상 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에서는 지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8월까지의 일정도 좀 저는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스코 일정도 학회 일정 가지고 있어서 23일, 현지시각 23일에 초록이 또 공개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지금 아스코 일정 갖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 좀 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한양행은 아스코 일정도 있고 또 8월 달에 FDA 승인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HLB 때문에 약간은 우려심이 있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저는 좀 다르게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승인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비중 10%를 가지고 계신데 제약바이오의 특성상 또 우리가 완벽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가끔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중 확대는 하지 않으시고 저는 보유하고 계시면 된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님 저번에도 학회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제약바이오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또 그동안 바이오주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는 전략이 좋을까요? 사실 어제 나왔던 이슈가 여러 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사실 예전부터 렉나저 관련된 논란은 계속 많긴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아스쿠에서 얀센과의 2차 데이터 발표가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 대략 한 8월 21일쯤에 FDA 승인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한 6월 중으로 예상이 조기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폐암치료제에서도 1차 치료제로 채택이 된 만큼 그만큼 시장에서도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어제 오늘 나왔습니다만 추가 매수는 충분히 지금 가입되어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6월이 아니더라도 8월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만큼 렉나자나 타그리소와의 경쟁 속에서 그만큼 폐암치료제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미 국내와 유럽과 다른 국가에 대한 준비는 이미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FDA 승인이 나오게 되면 유학여행 같은 경우에 1,000억짜리에 대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최초의 로얄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만큼 1,000억이 4분기쯤에 어느 정도 인식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유학여행은 저는 충분히 아니면 6월 이전까지 아니면 8월에 승인 나온다고 하게 되면 8월 이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그제 빠진 게 유효성 관련된 논란 이슈가 나왔었는데 이미 계속 작년부터 이런 데이터가 계속 꾸준히 어떻게 보면 타그리스보다 상대적으로 좋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물론 여러 학회마다 계속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가게 돼서 추가 매수 저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 6월에서 8월 FDA 승인까지는 좀 기다려보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시청자님 유학여행으로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406님의 문자인데 성호전자를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2200원 그리고 비중이 15%인데 매도해야 할지 계속 보유해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또 말씀을 해 주시네요.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거 LED 관련주인 것 같은데 지금 딱 매수과랑 현재가가 비슷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유를 좀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3거래일 정도 2거래일 정도 좀 밀려서 약간은 추세적으로 우하향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과 걱정이 되실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최근에 들어온 거래량과 패턴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추세는 저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1900원 정도의 지지가 나오고 나서는 저는 반등세가 나와질 수 있다라고 일단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이나 이런 측면도 살짝은 좀 부재하기 때문에 우려심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어쨌든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런 종목의 특성은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 탄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보유의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비중이 15%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계속 가져갈지 매도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손절도 약간은 염두를 해두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손절성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는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1890원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우전자 의견 좀 드려봤으니까요. 전략 잘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문자는 9207님인데요. 제일 M&S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 2만 5천 원 그리고 비중이 30% 너무 힘들다. 진단을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지금이고 상장하고 나서 계속해서 음봉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공모가가 2만 2천 원인데 그러면 공모 청약 받으신 분들도 지금 손실 중이시란 말이죠.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화나실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항상 요즘 IPO 업체들 중에서 사실 좀 많은 업체들이 결국에는 상장 이후에 조금 많이 빠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JLMS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2차전지 쪽에 대한 미싱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 물론 실적은 적자는 아닙니다. 적자는 아니긴 하지만 결국 기술력 자체가 좋다 한들 업황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전 개인적으로 한 하반기쯤에는 충분히 2차전지 업황 자체가 회복 구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대가 워낙 최근에 변동성이 거의 고점이 4만 1천 원에서 지금 1만 6천 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거의 절반 이상 하락률을 좀 보인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IPO 나왔던 측면에서 나중에 오버행 이슈가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는 측면인데 결국에는 이거는 업황 자체가 개선이 돼야 오버행 이슈도 다 충분히 물량도 다 받아가면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낳을지언정 결국에는 실적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그런 측면에서는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손절하기 싫다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까지는 한번 지켜보셔도 괜찮지는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손실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 같다. 하반기까지는 좀 지켜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홀딩 전략 세워주셨고요.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4919번 문자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로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요. 네 매수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6만 2천원에 10%요. 아 6만원대 들어가셨어요. 네. 지금 가장 고민되는 게 또 어떤 부분이실까요? 아 지금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오늘 갑자기 올라서 이걸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와야 되나 아니면 그냥 놔둬서 빠져나올 수 있나 궁금해서요. 아 그러니깐요. 오늘 상한가 들어갔지만 시청자님 기분이 좋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네 펜말 들어주시죠. 아 네 그래도 올긍정이 나왔네요.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합니까? 일단 추가 매수를 하셔야지 좀 결과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태양광 쪽은 지금 미중 분쟁에 대한 반사 수혜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중국 쪽에서 태양광 보조금을 축소한다라는 이슈도 있는데요. 결국에 중국의 태양광이 이렇게 잘 됐던 거는 정부의 정책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축소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좀 좋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대부분의 태양광 업체들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못했고 또 이번에도 실적이 좋게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계속 부진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주가에는 이미 좀 반영이 많이 되어 있다. 하반기 때는 이제는 올라올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시장에서엔 좀 반응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엔 지금 AI라는 또 새로운 재료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시장에서 이제 AI 관련된 전력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해결할까 이 전력, 수혜주 이런 거 찾기에 당분간 좀 시장은 집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안에서 지금 원전, 태양광, 또 신재생 쪽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안에서 순환매의 흐름은 좀 지속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변압기와 전선주들의 상승 흐름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됐는데 이쪽의 수급이 좀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다만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이제 변압기나 전선 쪽은 실적이 좋았지만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지금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반기 좀 가서는 실적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되는 게 있어야지 시세의 연속성이 전선과 변압기만큼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매수가가 너무 높으셔서 저는 비중 확대는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분간에 이런 기조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비중 확대를 하시고 보유를 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20% 정도로 추가하면 좋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유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영광입니다. 오늘 어떤 점을 고민되실까요? 네 DRT기고요. 4,450원에 15% 돼요. 아 오늘 매수하신 걸까요? 시청자님? 아니에요. 작년 10월 달에 제가 6천 원대에서 매수해가지고 중간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물 타셨어요? 네네네네. 해가지고 낮췄는데 오늘 좀 올라가길래 제가 상한가입하려고 내놨는데 거기까지 꼭 갔더니 안 가고 확 떨어져버렸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힘든 시간을 또 이겨내셨네요. 네. 그럼 지금 팔고 싶으신 거죠? 시청자님. 팔고 싶은데 또 시간을 좀 그래도 제 나름대로 좀 오래 기다렸으니까 어느 정도 수익은 좀 볼 수 보고 팔고 싶은데 수익이 좀 많이 날 수 있을 것 같으면 기다린 만큼 더 기다릴 수는 있는데 그래요? 이게 또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전화드렸어요. 이게 참 딜레마죠. 맞아요. 원래 매수가까지 오면 더 보고 싶고. 그러니까요. 두 분과 함께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DRT 과연 지금 보유해야 할까요? 그냥 팔아야 할까요? 두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두 분 다 긍정이시면 보유하고 수익을 좀 더 보자라는 의견이실까요? 네. 더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다음 프로세스가 그거겠죠. 오늘 얘기 나왔던 게 관련된 영상기기 미국 쪽 배급사와 1000대 계약을 맺었다. 물론 한 대당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적자를 봤지만 올해도 충분히 흑자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5년 동안 1000대. 물론 보통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좀 초기에 조금 대량 물량들을 배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숫자로 보여주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누리시나 비노와 같은 이런 영상 관련된 솔루션 업체들도 북미 쪽 시장을 실제 올라오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DRT 입장에서는 이미 고객사를 만났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북미 쪽 같은 경우가 워낙 이런 의료기기 시장에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급사가 나왔다는 거는 물론 당장에 1000대를 향후에 5년 동안 계약을 했다고 해서 1000대가 다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향후에 이런 병원에서 수요가 나와줘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런 전환 사체를 통해서 시설 자금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 미국에 있는 여러 곳에서도 이게 대한 수요가 나온다면 향후에 실적으로 스탠스가 나오게 되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다시 한 번 더 흑자가 전환된다. 그 이슈로 충분히 시장에서 저는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홀딩하면서 수익을 조금 더 한 번 봐보자라는 말씀 드려봤는데요. 시청자님, 조금 청구가 되셨을까요? 네, 혹시 근데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매도가가 수익이 제가 한 5,200원, 5,3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매도를 하면 가능할까요? 5,000원 정도요? 5,200원 정도면 괜찮을까요, 과장님? 그건 무리 없을 것 같고 작년 9월쯤에 7,500원 갔을 때 저도 그때 DRT 관련된 얘기를 조금 듣긴 했었는데 아마 미국 북미 쪽 관련된 얘기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을 한 7,500원 정도 보시되 제가 봤을 때는 5,500원에서 6,500원을 어느 정도 밴드 안에 두시고 어느 정도 조금씩 비중 조절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계속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가격대에서도 만족하신다고 하시면 그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시청자님께서 좀 마음에 두고 계셨던 목표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청자님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DRT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오늘 그 알테오전 19만 원. 19만 원? 네, 최근에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네, 오늘 들어갔어요. 아, 오늘요? 오늘 들어가셨어요? 비중 어느 정도로 가셨어요? 20%입니다. 아, 20%?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반영적으로... 네, 중장기적인 관점 한번 여쭤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올금총 나왔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유한영행이어서 알테오전에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2월 말에 이제 키트르다 SC에 대한 독점 계약 이슈가 나오면서 마일스톤 상향됐고 그리고 또 로열티 수령이 가능해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레벨업이 된 상황인데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의 반응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키트르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매출 1위의 약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시장에서는 인식이 됐고 실제로 큰 이슈인데 최근에 이제 머크사에서 자체로 개발한 SC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지금 더욱더 알테오전에 대한 가치라던가 알테오전에 이런 몸값이 높아지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일단 머크사에서는 이 실패에 대한 부분은 사망률이 좀 높게 나왔거든요. 실패에 대한 부분은 좀 조용히 이제 기재를 하고 넘어갔는데 시장에서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마일스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로열티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이제 머크사가 알테오전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구나라는 부분도 인식이 더 향후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알테오전의 몸값은 더 올라갔고 지금 목표 주가가 30만 원 이상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19만 원 지금 매수가 부분이신데요. 일단 최고가인 22만 원은 저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30만 원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비중 20% 가지고 계신데 더 비중은 확대하지 마시고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22만 원 이상의 주가는 꼭 오지 않을까 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괜찮고 전고점 돌파까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거든요.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도움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테오전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지금도 상담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창구까지 열려 있고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는 샵 2034로 이쪽으로 종목무용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다음으로 뒷번호 1525번님께서 이스트소프트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32,000원에 비중 10%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이스트소프트는 과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이스트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봐야 됩니다. 지금 이 회사가 팀즈라고 해서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는 이 서포트에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서포트는 페르소 AI를 계속 보유하고 있고 아마 올해 하반기쯤에 페르소 AI를 조금 위로화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스트소프트는 굉장히 많은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게임 쪽도 물론 특히 남미 쪽의 수익 수익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한국이나 선진국과 대비해서 옛날 게임이긴 하지만 그만큼 거기에 대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측면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이 회사, 우리 이스트소프트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약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데 이스트 시큐리티라고 해서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두 달 전에 탐방 갔을 때 이 회사가 아마 내년 말쯤 결국 이스트소프트 자체가 실적이 많이 개선되게 되면 이스트 시큐리티를 상장 IPO 좀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에 우리가 AI 서포트웨어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흔히 팀즈,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에 얼마만큼 이쪽 AI 시장을 더 크게 넓혀가고 팀즈를 전면적으로 아니면 부분적인 유효화를 하게 됐을 때 결국에는 우리 AI 서포트에는 실적이 나와줘야 좀 더 강한 상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봤을 때는 하반기에 한번 지켜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스트소프트에 대한 상담 도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6556님의 문자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갖고 계시는데 2만 8,150원 그리고 비중이 20%입니다. 계속 밀리고 있는데 보유에도 괜찮을지 여쭤보셨거든요. 지금 5월의 연속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빠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마 시청자님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지금 삼성전자의 48억 원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 이슈가 최근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의외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에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다 보니 주가의 흐름이 좀 답답하게는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시간의 문제이지 수요일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인력과 비용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수요일을 잡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도 가는 시기는 올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답답하실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는 일단 이제 와서 매도를 하시는 거는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만 8천 원 부분이면 그렇게 매수가도 높다라고 보이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의 문제이지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게 시간에 대한 딜레이 부분에서 비중이 너무 크게 되면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비중 확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이 비중 그대로 저는 보유하고 계시면 분명히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보유해도 될지 여쭤보셨는데 조금 보유한다면 그래도 좀 수익이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은 들어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꼭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다음으로는 전화를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성전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4만 5천 5백 원이고요. 비중은 10%요. 오, 우리 시청자님 수익 중이시네요. 네네. 네,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이거를 14만 8천에 사갖고 또 16만에 팔고 작년 7월 달에도 한번 그리고 올해도 한번 그리고 다시 이제 이거를 또 새로 샀거든요. 아, 그럼 두 번 수익을 보신 거네요, 시청자님? 예, 예, 수익 보고 지금 뭐로 이번에는 좀 올라가는 흐름이 틀려서 지금 저거 저거 하려고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익절에 성공하실 수 있을지 두 분과 함께 의견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긍정 나왔습니다. 그럼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조금 더 가져갈까요? 아니면 지금 익절을 할까요? 네, 시청자님 말씀대로 올라가는 흐름이 신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4분기,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던 것은 특히 스마트폰 플래그십에 대한 MSC 수요가 생각보다 잘 나왔었죠. 중국 쪽 화웨이도 마찬가지였고 갤럭시 S24도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파리 올림픽 때 갤럭시 언팩 행사를 합니다. 생각보다 조기 출시가 하는 게 7월 초에 언팩 행사를 한다면 보통 7월 말에 폴더블 제품들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프리미엄 폰 같은 경우는 그만큼 단가가 더 높기 때문에 수의선도 크게 개선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3분기 실적을 2분기로 조금 당겨줄 수 있는 측면도 저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다음 삼선전기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성장 속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어차피 회사 입장에서는 26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생각보다 지금 SKC가 빠르게 양산 속도를 높이고 있고 그만큼 AI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선전기도 아마 이런 양산에 대한 부분도 조기 양산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켄토루리스나 독일에 있는 회사와 지금 3개의 회사들이 협약을 해서 좀 빠르게 지연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신사업에 대한 성장 속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좀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장 쪽에 대한 MSCC 같은 경우도 아까도 전기차가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하반기 때부터 어느 정도 회복 속도가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6만 원대가 딱 저항대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 16만 원 뚫게 되면 그만큼 이쪽에 대한 저항대가 없는, 매물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뭐 목표가를 말하기엔 조금 애매할 수는 있지만 충분히 18만 원, 19만 원까지는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은 나올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AR 시장이 좋아지고 있고 삼성전기와 결국에는 SK시간의 이런 유리기판 사업에서도 결국 이쪽에 대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고 그만큼 수익성과 마진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MSCC와 이쪽 기판에 대한 성장성은 굉장히 좋아지는 흐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올라가는 흐름이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네, 조금 오늘 의견이 좀 참고가 되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저점이 높아지고 요번에 좀 흐름이 틀릴 것 같아서 제가 매도를 안 하고 좀 들고 가보려고 하는데 목표 가격이 얼마라고요? 18만 원에서 19만 원요. 18만 원에서 19만 원요? 네.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까지 많이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도 하나 도와드릴게요. 우리 8412님이신데 감성 코퍼를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4,335원, 그리고 비중은 10%라고 하시네요. 오늘 상승은 노브랜드 때문인가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노브랜드 상장했는데 거의 300% 가까이 상승했잖아요. 감성 코퍼레이션도 급등했는데 이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거의 매수가 근처시거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노브랜드의 그런 분위기를 타고 오늘 간 것도 한몫을 했지만 1분기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노우피크라는 스노우피크 어페럴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현빈이 모델이고 굉장히 매출도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매장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한 170개 정도의 매장이 운영이 되는데 연말까지는 190개 이상의 매장이 운영된다는 부분도 결국에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호조세 좀 나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본에 대한 진출, 해외, 중국 시장 이런 진출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좀 2분기부터는 키 포인트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내수에서는 지금 탄탄하게 입소문을 타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해외 시장에서의 브랜드가 어디까지 확장이 되고 또 진출하고 나서 인기도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브랜드 상장을 함으로써 지금 다른 의료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추세가 다 좋은 건 아닌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좋은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고 해외 진출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독 좀 추세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추세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이제 다시 한번 4,900원을 향해서 좀 달려줄 수 있는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4,700원 부분에서의 저항대는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강하게 돌파되는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비중은 더 이상 확대하지 마시고 좀 비중 가지고 보유하고 계시면 수익 극대화는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성구포 조금 보유를 한다면은 조금 수익을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성구포 조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